lg 트윈스의 임창균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15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의 선발 등판에 5.2이닝 사피안타 1449 3탈삼진 1실점으로 5대2로 승리함에 따라 시즌 14승째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날은 여러모로 임찬규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14승의 기록은 임찬규의 한시즌 최다 승리기록이며 종전기록은 2018시즌 달성했던 11승이었고 또한 그는 이날 투구로 총 144.2이닝을 소화하며 규정이닝을 넘겼고 임찬규가 규정 이닝을 채운 것은 2020년 147.2이닝 이후 3년 만이었습니다. 2011년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엘지의 지명을 받은 임찬규는 지난해까지 275경기 선발 158번에서 51승 69패 평균 자책점 4.8형을 작성한 우한 투수입니다. 그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과 무난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프로 생활을 이어가던 임찬규는 최근 2년간 웃지 못했는데요. 2021시즌 열일 곱경기에 나섰지만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1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에 그쳤으며 2022시즌 에도 30경기에 출격했으나 6승 11패 평균 자책점 5.04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데뷔 후 처음 얻은 f의 이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1년 재수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임찬규는 올해 들어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선보였는데요. 개막 초 선발진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롱릴리프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연이은 호투로 선발진 한자리를 스스로 가 꽤 찬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실상 엘지의 토종에이스의 역할을 잘 해냈 으며 이번 두산전 전까지 성적은 29경기 출전해 13승 3패 평균 자책점 3.50으로 엘지가 올 시즌 지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정규리그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배경에 분명 임찬규의 지분이 많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임찬규 는 한국 시리즈에서 당당히 선발 자원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염경협 감독은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진이라고 생각한다며 3선발까지는 켈리 임찬규 최원태로 정해져 있다. 상대팀에 따라 이 선발을 임찬규로 갈지 최원태로 갈지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찬규는 15일 두산전이 끝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시리즈 선발 토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긴 한다며 마운드에 올라가서 내용 신경 안 쓰고 내려오라고 하실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할 계획이라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찬란했던 임찬규의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으며 과연 그가 한국 시리즈에서도 호투로 엘지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완벽한 시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임찬규는 fa 질문에 대해 차명석 단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씩씩하게 답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통합 우승의 염원과 임찬규의 fa는 어떻게 될지 떠도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한국 시리즈의 결과에 따라 임찬규의 몸값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